정말 기억이 안 나? 어... 아주 까맣게 드라마에서 기억상실증 보면 부분, 부분 기억도 나고 그러던데 어쩌냐 우리 준희 불쌍해서 준아 제발 이대로 쭉 우리 같이 행복하자 어? 방아? 방아? 너무 기뻐서 가자 난 아직도 준희 사고가 참 이상해 내 사건에 대해 뭔가를 말하려다 납치가 되고 납치가 된 이후에 사고를 당하고 엉뚱한 시신이 또 준희로 둔갑을 하고 안 그래요 진주 씨? 그러게요 경찰은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? 넌 어때? 나도 이상해 근데 가만히 있었어 이상승 뭐라도 알아봤어야지 야 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? 하고 싶은 말보다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 아주 진주 씨 진주 씨 그러고 보니까 나라가 안 보이네요 어 머리 아프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 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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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야 준희 다 나왔어 야 소리가 우와 축하해 야 다 같이 건배하자 어 축하해요 안녕히 계세요!